요정도 요정도 할까해서 한거에요 요정도 그리고 여행을 떠나도 딱 이 정도 120정도 되게 오케 요정도가 한데 아 신나는거 좋아 어떻게 달려봐 1 1 2 3 내가 안녕히 계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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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해봐. 왜? 어떻게 한 번 더 해보고 싶어? 시간이. 시간이 뭐? 한 번 더 해봐. 더 하고 싶대. 뭐 어때? 하면 하는 것이 아니라? 너 소리 조정하는 거 잘해야 해. 아무도 안 봐줘. 스페링이야? 그건 오르관이야. 응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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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